투피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오늘 우리말 코너에서 갈래머리, 갈래머리 붙인다고 그랬죠? 가랑머리 붙인다고 그랬죠? 갈래줄, 갈래줄 할 때 사이셋 있어요? 갈려가기, 갈려가다 한 단어예요 갈려가다가 정근되어 가다 갈려가다 하고 갈려오다 갈려오다, 갈려오다 의구는 정근되어 오다 이렇게 되죠 갈림길, 그 다음에 고빗길 있죠? 고빗길 고빗길, 사잇길, 지름길 갈림목, 갈림목 갈림목은 갈라지는 길목을 말하죠 갈림목, 갈라지는 길목 갈마들다는 뭐예요? 갈마들다 갈마들다 갈마들다는 번갈아들다 번갈아들다 네우 외환이 갈마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갈마들이다 갈마들이다 갈마바람, 갈마바람 갈마바람은 서남풍을 말해요 서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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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불어오는 바람 서남풍 갈마바람, 서남풍 그리고 갈마보다 갈마보다는 뭐예요? 갈마보다 양쪽을 번갈아 보다 이렇게 그러면 갈마, 갈마, 갈마보다 갈마지다는 뭐예요? 갈마지다 갈마지다, 갈마지다 갈마지다는 한 손에 쥔 것을 다른 손으로 다른 손으로 바꿔, 쥐다 바꿔, 쥐다, 쥐다 갈마지다 자, 오늘의 우리말 되어쓰기 갈래머리, 가랑머리 한 단어예요 갈래줄, 사이셔도 있어요 갈려가기 갈려가다, 정근되어가다 갈려오다, 정근되어오다 갈림길 고비길, 사이길 이건 사이셔도 있어요 지름길이 있고 갈림목은 갈라지는 길목을 말해요 갈마들다는 번갈아 들다 내우예완이 갈마들다 갈마들이다 갈마바람은 선안풍 갈마보다 양쪽을 번갈아 보다 갈마리다 한 손에 쥔 것을 다른 손으로 바꿔주다 갈마리다 알았죠? 한 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66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티어스 요리 말 코너였습니다 이 내용을 또 들으려면 66년간 살아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에서는 김부배님의 작품 정주인님의 작품 이삼순, 이미자, 풀빵구리, 김배종숙, 풀벨, 라영러님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의 멜로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김태현의 멜로디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작품 풀빵구리님의 무릎입니다 무릎 눈 뜨고 눈 감다는 붙여도 돼요 그죠? 눈 뜨고 눈 떠도 눈 떠도 눈 감은 양 눈 떠도 눈 감은 양 하루 해가? 하루 해는 안 해도 눈 떠도 눈 감은 양 깜깜할 때 이렇게 우두커니 짙은 그리움 터여내듯 터여내듯 선연한 노을빛 바라볼 때 우두커니 우두커니 짙은 그리움 터여내듯 우두커니 우두커니는 서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만약에 우두커니 서서 우두커니 우두커니 서서 짙은 그리움 터여내듯 선연한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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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이렇게 눈 떠도 눈 감은 양 깜깜할 때 우두커니 서서 짙은 그리움 터여내듯 노을빛 바라볼 때 토해내며 토해내듯 그게 아니라 토해내며 노을빛 바라볼 때 이렇게 구석진 자리 한켠 구석진 자리 한켠 얼기설기 아니야? 얼기설기가 있나? 얼기설기 아니야? 얼기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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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을 거야 그렇지? 이게 맞지 않나? 얼기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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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얼기설기 얼키설키 이게 표준말 아냐? 얼키설키 이리저리 뒤섞여서 얼키 모양 얼키 키를 써야돼 얼키설키 얼기설기가 없다니까 얼기설기는 아냐 표준말이 얼키설키야 거기 충청도는 얼기설기라고 쓰느냐? 충청도는? 충청도는 워낙 점잖은 동네라 그래 근데 표준말은 얼키설키가 맞아 구석진 자리안켠 얼키설키 미로 같은 사연 절연이 자리될 때 그냥 미로 같은 사연 자리틀 때 이 정도 구석진 자리안켠 얼키설키 미로 같은 사연 자리틀 때 이렇게 때로는 오역을 견디며 굳이 말하기 싫을 때 오역 그냥 오역까지 안해도 그냥 때로는 굳이 말하기 싫을 때 붉게 탄장한 아얌 흔들며 사분거림에 아찔한 조소 떨어질 때 너무 길어 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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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사분거림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찌란 조소 쏟아질 때 절뚝거리는 소름이 침친해야지 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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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말아물 때 절룩거리는 소름이 소름이 침친 눈물 말아물 때 이렇게 초초한 초조한이 아니야 초조 초조한 민낯으로 너스레 떨며 너스레 너스레 뜰 때 그러면 안 될까 초조한 민낯으로 너스레 뜰 때 이 정도 비록 괴로움의 고통이 들이친데도 그냥 떼떼떼 그냥 가버리지 가버려 괴로움의 고통이 들이닥칠 때 들이닥칠 때 이렇게 더러는 오르난이 거꾸로 가난 치며 더러는 모르거나 더러는 모르거나 거꾸로 가라앉힐 때 안 칠 때 이렇게 오로지 딴 길 몰라 우둔 우둔하게 걸어갈 때 이렇게 몇 면이 묶인 인연의 고리 우연히 끌어 끌어 당길 때 이렇게 몇 면이 묶인 몇 면이 묶인 그냥 묶인 묶인 인연의 고리 우연히 끌어 당길 때 차갑게 허물다가 치열하게 치열하게 쌓 차갑게 허물다가 치열하게 쌓 쌓 쌓을 때 쌓을 때 쌓을 때 쌓을 때 여기서 끝내주는 거지 쌓을 때 하고 여기서 끝내고 어 요때 요때 요걸 짐으로 가면 되죠 웃는다 이렇게 이렇게 묻는다 이러면 되죠 예 이러면 되죠 음 읽어볼까요 자 갑니다 내게 묻는다 내게 묻는다 묻는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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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나를 묻는다 나 나를 묻는다 나를 그냥 묻는다 자 묻는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못 논다 풀빵구리 눈 떠도 눈 감은 양 깜깜할 때 우두커니 서서 짙은 그리움 토해내며 노을빛 바라볼 때 구석진 구석진 차리안켠 얽기설키 미로 같은 사연 차리틀 때 때로는 굳이 말하기 싫을 때 어찌란 초소 쏟아질 때 절뚝거리는 서름이 친친 눈물 말아물때 초조한 민낯수로 노스레 뜰 때 괴로움에 고통이 들이닥칠 때 더르는 모르거나 거꾸로 가라앉을 때 오로지 딴 길 몰라 우둔하게 걸어갈 때 묶인 옆면의 고리 우연히 끌어당길 때 차갑게 허물다가 치열하게 싸울 때 묻는다 초초한 초초한을 의도적으로 쓴 거야 초초한 초조한 민낯수로 노스레 뜰 그냥 초초한 초초한은 초라하다는 말이잖아 그냥 초조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초조한이 더 나아 자 자리 자리를 틀다 자리틀다 자리띠고 틀다가 맞나 음 그리고 노스레 뜰다는 한 단어지 노스레 뜰다 노스레 뜰다 노스레 뜰다 한 단어지 맞지 노스레 뜰다 네 노스레 뜰다는 한 단어고 자 맞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쓰면 됩니다 네 자 다음에 다음에는 말이죠 음 김부배님의 작품이 있네요 네 김부배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네 김부배님의 하루를 보내며 하루를 보내며가 올라와 있네요 네 네 이게 한 화면에 다 올라가나요 음 꿈꾸는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가 마지막인데 네 네 네 마지막 올라왔죠 자 하루를 보내며 하루를 보내며 교정권에 도전합니다 네 새벽이 날에 펴면 새벽이 날에 펴면 따스한 오늘을 따스한 오늘을 따스한 오늘을 웃음꽃으로 피어날 수 따스한 오늘을 을 하면 안 되지 따스한 오늘이 따스한 오늘이 따스한 오늘이 웃음꽃으로 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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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한 모습이 모습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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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워 오히려 서러워 오히려 서러워 붉게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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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이 오히려 서러워 오히려 서러워 붉게 타는 가슴 위로 올리면 하늘도 어쩌지 못해 맑은 숨결 맑은 숨결로 하늘도 하늘도 어쩌지 못해 숨결 고를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인연이 새벽이 날을 펴면 따스한 오늘이 웃음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이 순결이 오히려 서러워 붉게 타오를 수 있을까 순결이 오히려 서러워 붉게 탈 수 있을까 붉게 타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로 할 필요 없지 그리고 수많은 인연 수많은 인연들이 수많은 인연들이 인연들이 색칠한 모습으로 전율 돼요 수많은 인연들이 색색으로 전율 돼요 색색 색색 색색으로 전율 돼요 휘감아 돌고 돌아 그리운 빛으로 채울 수 있을까 좋네요 연두빛 무르름도 연두빛 무르름도 연두빛 무르름도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글탄자 목마름 잠시 쉬어가고 싶을까 이렇게 목마름 잠시 쉬어가고 싶을까 고장난 세월 아린 아픔 느끼며 바라볼 수 있을까 고장난 세월 고장난 세월에 아린 아픔 아린 아픔 느끼며 아린 아픔 느끼며 하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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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느새 흔들리는 수줍음으로 구름처럼 흐르면 아까 썼잖아 흐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느새 흔들리는 수줍음으로 흐르는는 안돼 맥박소리 맥박소리 이렇게 안고 맥박소리 이렇게 안고 맥박소리 이렇게 안고 꿈꾸는 계절을 맞이하다는 한 단어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러면 되잖아요 음 하루를 보내며가 아니라 새벽이 날해를 펴면 이게 제목 아니야 새벽이 날해를 펴면 이게 제목이야 이게 이게 제목이고 이렇게 되는거지 새벽이 날해를 펴면 새벽이 날해 펴면 새벽이 날해 펴면 새벽이 날해 펴면 새벽이 날해 펴면 따스한 오늘이 웃음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이 오히려 서러워 붉게 타오를 수 있을까 수많은 인연들이 색색으로 전율되어 휘가마 돌고 돌아 그린빛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연두빛 물오름도 흐르는 시간에 걸터앉아 목마름 쇼 가고 싶을까 고장난 세월의 아린 아픔 느끼며 하임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어느새 흔들리는 수줍음으로 맥박소리를 끼얹고 꿈꾸는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죠 가볼까요 나오세요 새벽이 날해 펴면 김부배 따스한 오늘이 웃음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이 오히려 서러워 붉게 타오를 수 있을까 수많은 인연들이 색색으로 전율되어 휘가마 돌고 돌아 그리운 빛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연두빛 물오름도 흐르는 시간에 걸터앉아 목마름 잠시 쉬어갈 수 쉬어가고 쉬어갈 수 쉬어가고 싶을까 쉬어갈 수 쉬어갈 수 있을까 고장난 세월의 아린 아픔 아픔 느끼며 하임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어느새 흔들리는 수줌음으로 맥박소리를 끼얹고 꿈꾸는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픔 느끼고 싶어 고장난 세월의 아린 아픔 아픔 느끼고 싶어 그러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 선거 결과 발표가 있는 날인데도 이렇게 낭만 대통령의 문학특회에 오셨네요 풀방구리님, 버나드 모틀러님, 허니님, 서희정님, 김부배님, 풀방구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우리 서희정님이 설혜선배 101장에서 상을 받았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희정님이 상을 받았어요 설혜선배 101장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3등상을 받았어요 3등상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선배 101장에서 수상한 우리 서희정님 축하해요 그리고 여기 꿈과백님 좀 이따 오시면 축하해 주세요 꿈 곱하기 꿈 곱하기 백 네 배종숙님 배종숙님도 상을 받았고요 또 누가 받았냐면 이수진, 다레양님, 다레양, 이수진님이 상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저도 받았어요 낭만 대통령도 낭만 대통령도 같이 4사람이 받았어요 4명, 우리 팀이 4명 수상했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선배 101장에서 이수진님은 2등이었어요 2등 여기는 2등 2등 2등이고 나머지 3등 3등 했어요 3등 여기도 3등 3등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희정님 축하해요 네 좀 있으면 혹시 꿈과백님 오시면 축하해 주시고 다레양님은 지금 유럽여행 가서 축하를 못 받지만 나중에 돌아오면 축하해 주시고 또 낭만 대통령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 시 소개를 못 해주는 이유가 응모 작품이 말이죠 응모 작품이 10편 정도 했거든요 10편 넘어서 그런데 어떤 게 당선됐는지 몰라요 어떤 게 당선됐는지를 몰라 나는 한 20편 했거든 낭만 대통령은 한 20편 했는데 20편 중에 어떤 게 당선됐는지를 몰라 그래서 작품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대충은 짐작을 하는데 그러나 확정적이진 않아요 6명만 1등상만 1등상만 홈페이지에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 10편 이상 응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10편 중에 어떤 게 당선됐는지 몰라요 낭만 대통령은 한 20편 했거든요 20편 했는데 어떤 게 당선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중에 하나 됐겠죠 그 중에 하나 됐겠지 어쨌든 당선돼서 상금이 있어요 상금이 있어요 어쨌든 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상금 크기가 얼마하냐 물어보지 마세요 상금은 있어요 상금이 있습니다 모든 백일장은 상금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러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1514님이 오셨다가 오셨네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혜선배 백일장에서 2등상을 수상한 다래양님 축하하고요 서희정님 꿈과백님 3등상 수상 축하드려요 그리고 상금이 있다는 거 상금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 명한테 한턱을 내면 안됩니다 서희정님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올려봐요 서희정님 작품 당선작 알려줬어요 그러면 카톡으로 한번 쏴줘 보세요 카톡으로 아니면 여기 채팅창에다가 올려주던지 서희정님 저는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올려주세요 서희정님 풀방울이 쫙쫙쫙쫙 비빔밥 줄 서세요 서희정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금 큰 걸 타야 되는데 상금이 좀 적은 걸 타잖아 그럼 비빔밥 사면 적잖아 적잖아 근데 적자를 감수해야 돼 행복하니까 뭐 언제 한턱 내겠어 이럴 때 한턱 내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1등을 사 1등 1등을 해야 비빔밥 사고 남아 근데 3등은 비빔밥 사면 손해볼 거야 자 이번에는 정주희님의 세월앞에서입니다 세월 뛰고 앞에서 세월 뛰고 앞에서 교정군에 도전합니다 요즘에 말이죠 정주희님이 거의 매일 한편 써요 대단하죠 머물지 않는 순간 머물지 않는 순간 앞에 제목이 세월앞에서인데 못다 못다는 부사야 못다 못다 삭힌 그리움이 끈적끈적 녹아 흐른다 여기서 끊어줘야죠 그 다음에 허기진 허기진 간절함을 허기진 간절함 허기진 간절함을 반쪽 가슴에 묻고 어둠의 터널 벗어나 벗어나 거친 숨 몰아쉬며 젖어있는 벤치 벤치 위에 하얀 목마름 하얀 목마름 하얀 목마름 걸탔는다 이렇게 허기진 간절함 반쪽 가슴에 묻고 묻고 아니야 어둠의 터널 너무 길어 허기진 간절함을 반쪽 가슴에 묻고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난 거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가슴에 묻고 묻고 거친 숨 몰아쉬며 거친 숨 몰아쉬며 젖어있는 벤치에 거친 숨 몰아쉬며 거친 숨 몰아쉬며 묻고 거친 숨 몰아쉬며 하얀 목마름 하얀 목마름 하얀 목마름 하얀 목마름 목마름 아 목마름 벤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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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목마름 벤치에 걸탔는다 이렇게 가버린 게 어때요 벤치에 걸탔는다 이렇게 허기진 간절함을 반쪽 가슴에 묻고 거친 숨 몰아쉬며 하얀 목마름 벤치에 걸탔는다 이렇게 응 응 우라쉬며 하얀 목마름 목마름이 목마름이 마얀 목마름이 벤치에 걸탔는다 이렇게 휘감고 있던 호흡은 휘감고 있던 아까 숨 거친 숨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숨하고 호흡은 겹치니까 휘감고 있던 호흡은 어떤 회안이라든가 회안은 회안은 거미줄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매달려 대롱거리고 여기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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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내는 가끔씩 토해내는 외침은 가끔씩 토해내는 외침은 길게 흰 그림자 흰 그림자 흰 그림 길게 흰 그림자 하나가 눌러두었던 아니 길게 흰 그림자로 흰 그림자로 흰 그림자로 눌러두었던 울분까지 까맣게 태운다 이렇게 까맣게 태운다 이렇게 뒤뚱대든 하루여러 뒤뚱대든 하루여러 그러지 한 앳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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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앳그름이 앳그름을 접어 꼬깃꼬깃 앳그름 요거를 꼬깃꼬깃 접고 또 접어 또 접어 또 접어 절레절레 잘레잘레 잘레잘레 접어 아니 접어가지고 풀어내고 있다 하면 안되지 꼬깃꼬깃 접고 또 접는다 해서 끝내야지 여기서 끝내야 맞잖아 다시 풀어보면 안되지 이렇게 세월 앞에서 세월 세월 앞에서 세월 앞에서 할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하면 되잖아 어느 날 왜냐하면 밑에 순간 앞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머물지 않는 순간 앞에 못다삭힌 그리움 그리움이 끈적끈적 녹아른다 어느 날 허기진 간절함을 반쪽 가슴에 묻어요 그리고 거친숨을 하시며 하얀 목마름이 벤치에 걸터앉아요 휘감고 있던 회안은 거미지름에 달려 대롱거리고 가끔씩 토해내던 외침 가끔씩 토해내던 외침은 길게 휜 그림자로 눌러두었던 눌러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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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분까지 까맣게 태워요 뒤뚱대던 시간에 엮어가지고 올가멘 매듭 만지작거리다 밤새 찌어낸 앳걸음 꼬깃꼬깃 접고 또 접어요 네 됐죠 와 시어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 할머니 아니 아니 할머니라 하지 말아야겠어 그랜드모드 그랜드모드 그랜드모드께서 이 시어의 배치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나오세요 어느 날 정주위 머물지 않는 순간 앞에 못다 삭힌 그리움이 끈적끈적 녹아 흐른다 허기진 간절함을 반쪽 가슴에 묻고 거친 숨 몰아쉬며 하얀 목마름이 변치에 걸터앉는다 시감고 있던 회안은 거미줄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가끔씩 토해낸 외침은 길게 휜 그림자로 눌러든 울분까지 까맣게 태운다 뒤뚱대던 시간이었고 올가멘 매듭 만지작거리다 밤새워 찌어낸 앳걸음 꼬깃꼬깃 접고 또 참는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Be 설의선배 백일장 수상한 작품 설의정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의 눈웃음 강산 세 번 바뀌도록 잊을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아 봄날의 추억 다시 되쉽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상을 받았답니다 설의선배 백일장 수상작 서희정님의 작품 한강의 봄입니다 한 번의 눈웃음 강산 세 번 바뀌도록 잊을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아 봄날의 추억 다시 되쉽고 있어요 이렇게 상을 받아서 축하해 드립니다 네 풀빵구리님 내 상 받은 기분이죠 뭐 서희정님 그러긴 안해요 상 받은 기분으로 한턱 쏘니까 풀빵구리님 내 상은 다 좋은 거니까요 서희정님 내 기분은 좋더라고요 김부배님 문학상은 상금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최고의 기쁨 그 자체라고 네 멋지세요 네 서희정님 김부배님 그런 것 같아요 버나드 버틀러님 인정받은 것이니까요 네 풀빵구리님 그럼요 맞아요 부배님 저도 함께 기쁘네요 네 서희정님 인정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풀빵구리님 이 시간 교수님 계시기에 더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입니다 서희정님 정주희님 시 깊이가 있네요 음 풀빵구리님 멋진 정주희님 시심 함께해서 좋아요 쫙쫙쫙 허니님 아 풀빵구리님 제가 힘을 왜 냅니까 머리도 아프고 사실 염두 판단도 뭐라고 엄두도 안나오고 판단도 아니되옵니다고 네 서희정님 맞아요 교수님 계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풀빵구리님 허니님 기분이 왜 무엇이 허느님을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는 거요 김부배님 교수님 교정이 복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20편 됐기 때문에 무엇이 된지 모르겠어 20편 중에 뭐 하나 됐겠지 나한테는 연락 안 왔는데 네 그냥 홈페이지에 가서 발표 명단만 봤어요 네 연락을 안 해줬나 왜 그러지 미녀들만 연락했나 초남들은 연락을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 초남들은 개표 시작했나요 개표 시작했어 개표 시작했어요 혹시 개표 보는 분들은 그 1등 2등만 몇 프로인가 좀 간혹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나는 못 봤어요 다시 한번 설의 선배 백일장 수상한 서희정님의 작품 한강의 봄 한 번의 눈웃음 강산 세 번 바뀌도록 잊을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아 봄날의 추억 다시 되십고 있어요 네 이걸 상을 받았다고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누구월 차례일까요 네 이 삼수님이 아이신나 사행시 충주문학관 사행시 보냈네요 자 여러분도 충주문학관 사행시 보내주세요 충주문학관 충주문학관 이게 1월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11월까지 장훈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12월은 12월에는 왕중왕전 왕중왕전을 펼쳐요 왕중왕전 여기에 당선되면 문장가로 인정받는 거죠 아이신나 합니다 자 교정분에 도전합니다 교정분 아 아 푸르른 산과들 이렇게 이리저리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나에겐 보석같은 추억이야 아 추억 추억이에요 추억이에요 아 근데 감탄사를 동원하면 되게 점수가 깎여 감탄사 동원하지 마세요 감탄사 동원하지 말고 아득한 아득하고 푸르른 산과들 이렇게 감탄사 동원하지 말고 이리저리 즐거이 조금 길이를 너무 짧아도 안 돼 이리저리 즐거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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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놀았던 신나게 신나게 음 신나게 이리저리 즐거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던 어린 시절 나에겐 보석같은 추억이에요 괜찮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응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짠 나오세요 짠 아이 신나 이삼순 아득하고 푸르른 산과들 이리저리 즐거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던 어린 시절 나에겐 보석같은 추억이에요 엉소 네 김후배님이 교수님의 교정이 복된거죠 그러니까 풀방구리님이 인정합니다 김후배님 허니님 선거 때문에 그런거에요 서희정님 저는 페이스북에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알려줬나요 김후배님 문재인 1위 홍준표 2위입니다 홍준표가 3위가 아니고 2위에요 그래요 안철수를 제끼었나요 김후배님 멋져요 사행시 짝짝짝 자 이번에는 꿈과백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네요 시조입니다 시조 속마음인가요 사공의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공의 마음대로 돛대 돛대는 납풀대고 사공의 마음대로 돛대 돛대가 돛대는 납풀대고 생각의 가슴속엔 강바람 일렁일렁 왜냐하면 왜냐하면 뒤에가 다가 있잖아요 흐른다가 있잖아요 일렁인다 흐른다 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일렁일렁 이렇게 하고 음 아담한 진심을 진심도 진심을 싣고 도란도란 아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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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을 싣어 응 아담한 아리타는 안줄까 아담한 이 아니라 진심이 뭔뭐까 응 사공의 마음대로 돛대는 납풀대 납풀대고 응 사공 사공의 뜻한대로 사공의 사공의 마음대로 사공의 마음대로 사공의 사공의 응 사공의 뜻대로 사공의 마음대로 사공의 마음대로 돗대는 납불대고 생각의 가슴 속엔 강바람 일렁일렁 아담한 진심을 싣고 도란도란 흐른다 속마음이 속마음에 속마음을 하려면 여기 마음대로를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사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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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사공의 하루하루 돗대는 납불대고 하루하루가 더 낫잖아 하루하루 하루하루 사공의 하루하루 돗대는 납불대고 생각의 가슴 속엔 강바람 일렁일렁 아담한 진심 말고 뭐까? 아리탄 진심 아리탄 아리탄 아련한 아리탄 아리탄 진심 진심 진심을 싣고 아리탄 진심을 싣고 도란도란 흐른다 이렇게 할까? 사공 있고 돗대 있고 강바람 있고 흐른다 있고 됐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읽어볼까요? 꿈과 백님은 충주문학관 시조 아니지? 아니아니야 센터 시조상 장원을 했어요 실력이 있어요 갑니다 나오세요 짠 아리탄 진심보다는 소박한 소박한 진심이 더 낫다고? 아? 뱃사공? 아리탄 진심을 싣고 아리탄 소박한 소박한 아 소박한 진심 소박한 진심 소박한이 너무 소박한도 좋긴 한데 너무 너무 모범적이요 모범적인 건 상을 안줘 약간 좀 벗어나야 돼 소박한 진심 그러면 모범적이라고 모범적이면 입서는 돼 입서는 된대 그 위상을 안줘 조금 조금 꽈야 돼 조금 꽈야 돼 너무 너무 모범적 너무 모범적이면 상을 안준다니까 약간 그렇지 약간 변칙이 들어가야 돼 버나드 버틀러님이 눈치챘어 그러니까 소박한 진심이 맞긴 맞아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소박한 진심을 누구 싶은 자리야 그렇지 소담한 진심 그게 더 낫지 소박함보다는 소담한이 더 낫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약간 삐뚤어가지고 아리탄으로 해결했는데 아리탄은 좀 부담스러워 소담한 더 나은 것 같아 소담 소담한 진심 소담한도 좀 약해 아리탄 아리탄 아리탄이 나아 더 지금까지는 아리탄이 더 나아 또 누구 있어봐 누구 하면 바꿔줄게 소담한은 그 다음 순박한은 제일 꿀뚱 버나드 버틀러님 그런 담백하게 써버릇해가지고 그러면 입선밖에 못해 가작 위를 못 올라가 너무 너무 모범적으로 쓰잖아 그러면 가작을 못 올라가고 입선에서 그쳐 그 윗상을 받으려면 약간 좀 꼬아야 돼 아리탄 진심 아리탄 진심을 싣고 도란도란 흐른다 너무 무난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너무 무난하면 피해가요 선정할 때 피해버려 좀 약간 좀 꼬아주고 낯설게 하게 하라고 말이야 낯설게 하게 첨들어본 첨들어본 느낌 첨들어본 단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꿈과 백님의 경기 천년체가 있네요 경기 천년체 요게 12일까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마감하기 전에 응모하라면 응모하세요 응모하니까 이번에도 4명 타잖아 응? 응? 응모를 안 하면 안 탄단 말이야 응모를 해보라고 응?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면서 나는 안 하면서 권한다고 할까봐 나도 같이 하잖아 난 꼭 타잖아 봐 탔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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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여러분 권하면서 같이 권하니까 나도 타잖아 이렇게 타잖아 응? 상금 상금도 꽤 모아줬어 응? 예 진짜라니까 상금도 꽤 모아줬어 이거요 여수해양문학상 상금 아 그 다음에 응? 저기 항공문학상 상금 아 등등 예 백일장에서도 차 받으니까 그것도 상금 주던데 용하 백일장에서 산문부 상을 받았더니 또 거기도 상금을 통장으로 넣어주더라고 예 그걸 쭉 모아놨더니 꽤 상금이 됐다니까 복수응모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예 복수응모 가능합니다 단지 작품이 겹치면 안 돼요 예 작품이 겹치면 안 되고 또 어디 응모했던 작품 아직 응모 결과가 안 된 작품을 내서는 안 돼요 예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 여러 여러 편 내가지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예 통장부터 만들어야 되겠다고 당연히 만들어야지 아 내가 힌트를 줄게 문학상 받은 작품 통장을 따로 만들어 그건 찾지 말아 고추고도 찾지 말아 내버려 둬 내버려 둬 한 3년간 내버려 둬봐봐 그러면 꽤 모아져 해봐 해보라니까 통장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문학상만 문학상금만 그리 모아 한 10년 모으면 꽤 될 거야 재밌잖아 재밌잖아 나는 그 통장을 따로 모아 이렇게 문학상금만 따로 모은다고 김부배님도 따로 모은대요 김부배님도 지금 한 300만원 넘었어 지금 그치 신산민동 문학상 200만원에다가 서울 지하철 문학상 안산 문학상 합하면 지금 330만원 넘죠 그죠 김부배님도 꽤 상금 모아졌어요 김부배님도 7개 상을 모으니까 한 330만원 정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근데 언제 만나서 김부배님이 저요 상금 많이 받았는데요 지도교수님한테 숨겼어요 얼마 받은지 숨겼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왜냐면 그 사이트 들어가보면 상금이 얼마에 나와있잖아 다 알고 있다고 네 자 김부배님 저도 통장으로 따로 모으고 있어요 서희장님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노 자금으로 써야 되겠어요 풀빵거리님 아하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이제 알았어 진짜 진작 알아야지 보나드 버틀러님 무라카미 하루키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고려를 받으니까 문장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지 그렇지 그런거 해봐요 재미를 붙여봐 아니 알바다 생각하고 해봐 알바다 알바다 생각하고 해보라니까 음 봐봐 알바라고 생각하니까 김부배님이 작년에 그 330만원 상금으로 벌었잖아 그 적은 돈 아니잖아 응 아기야 뭐 부자들은 적은 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서민들은 말이지 문학상금으로 330만원이면 뭐 꽤 행복하잖아 안그런가 안그런가 나만그런가 330만원 330만원 아플라이크 레스트 피리브라인 크라이크 레스트 페인 신사임당 200만원 200만원 받았대요 네 풀방어님 저도 어떤 책에서 봤어요 응모요령도 있더라구요 인제사 인제사 풀방어님 눈을 뜨는군 진정 눈을 뜨라겠더니 저는 상금에 관심 없어요 저는요 고고하게 문학만 하겠어요 우아한 작가가 어찌 상금에 눈이 어두면 되겠어요 서희정님 와 멋져요 200만원 상금 네 멋지다고 멋지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말해보라고 이 땅의 이 땅의 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이 뭘까 문학상금 아닐까 아니 문학상금을 노린다고 그래서 순수하지 않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요 모든 청춘들이요 모든 젠틀맨과 모든 숙녀 여러분 이 땅의 돈 중에서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돈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문학상금이에요 문학상금 문학상을 타서 받은 이 상금 이것 이것보다 더 깨끗한 돈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무슨 돈이 있나요 왜 그걸 순수하지 못하다 가죠 순수한 돈이고 깨끗한 돈이고 아름다운 돈이에요 향기로운 돈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는 거예요 상금은 상금대로 가치가 있고 또 명예는 명예대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문학상 응모하면서 치열하게 전투하다시피 하다보면 문장력도 늘고 또 훈련도 되고 또 떨어지면서 인생 훈련도 되고 얼마나 좋아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훈련이 되고 당선되면 당선된대로 행복하고 좋잖아요 왜 왜 해보라니까 서희정님 천만원 목표로 도전해봐야겠어요 천만원 목표로 하지 말고 우선 백만원부터 해봐 풀팡구리님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방법도 터득해야 해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응모하는 거야 무조건 응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무슨 방법이 따로 있어 그냥 응모해 보나드 버틀러님 풀팡구리님은 시에서 치열함이 느껴지는데 도전해보세요 풀팡구리님 보나드님 감사합니다 서희정님 돈은 그냥 돈이에요 누가 뭐라 해 누가 뭐래 돈은 그냥 돈이라고 그래 아니 그래도 깨끗한 돈이 있다니까 아주 그냥 그 남을 속이면서 버는 돈도 있어 근데 문학상금은 정말 깨끗한 돈은 아니야 아름다운 돈 아닌가 안 그래 자 경기 천년체 꿈과백님의 오행시인가요 오행시에 도전하고 있네요 자 경기 천년체 경상도 가스나 기질은 천만번 흔들어도 연련하지 않는 체질 아닌가 경상도 가스나 기질은 기질은 말이지 아 경상도 기질하모 어 경상도 가스나 기질 기질은 말 기질은 기질은 여기다가 뭐 하나 붙이면 안되나 경상도 가스나 기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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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지 기질은 기질인 경상도 가스나 기질은 뒤에가 뭐 없나 천만번 흔들어도 천만번 흔들어도 연련하지 않는 체질 아닌가 체질 아닌가 억세서 기질은 억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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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도 가스나 기질은 억세서 천만번 흔들어도 연련하지 않는 체질 아닌가 괜찮은데요 독특하네요 독특합니다 나잉러님 훌륭한 교수님 썰의 선배 백일장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경기 천년체도 한번 내보세요 네 한번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전해야 결과가 나오니까 도전 안하면 뭐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 그치 네 꼭 도전해버리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아이신나가 있네요 아이신나가 있어요 아이신나 네 교정분에 도전합니다 아이신나 네 아이신나 아이신나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어째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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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체면이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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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면이 있지 있지에 신사체면이 있지에 나설 일이 아니다 아이가 나설 일이 아이다 아이가 아이다 아이가 아이다 아이가 그냥 울음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좋겠죠 아이신나 음 누구 작품이 남아있나요 네 풀벨님의 작품이 있네요 음 풀벨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풀벨님의 작품입니다 음 자 풀벨님의 작품 뭐야 자 좀 올려볼게 올려보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음 올리고 이것도 올리고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올리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사랑을 둔다 오 늘 그 자리에 사랑을 둔다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만 해야 되지 않나 늘 그 자리에 교정권에 도전합니다 늘 그 자리에 난 난 난 이렇게 늘은 제목에 늘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난 이렇게 한여름 해바라기처럼 늘 늘 그 자리 늘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 그대의 몸 그대의 몸 만신창이 되어도 그대의 몸 그대의 몸 아니지 그대의 몸이 아니라 온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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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신창이 되어도 그대 그대를 품는 줄 아셔요 이렇게 그대의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있다면 지나간 범밤은 잊어도 초울이 그대 마음이 그대 그대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있다면 지나간 범밤은 잊어도 좋으리 우리들의 범은 가고 또 가더라도 온다는 기약만 있다면 있다면 믿고 지키며 믿고 지키며 있을 있을게요 있을게요 그리운 그리운 내 사랑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 늘 그 자리에를 빼버릴까 늘 그 자리 난 이렇게 한여름 해바라기처럼 늘 그 자리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늘 그 자리 그대를 품는 줄 아셔요 그대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있다면 지나간 봄밤은 잊어도 좋으리 우리들의 봄은 가고 또 가더라도 온다는 기약만 있다면 믿고 지키며 있을게요 믿고 지키며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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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요 있을게요 하고 이때 늘 그 자리를 한번 더 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 늘 그 자리 그리운 내 사랑이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이게 낫겠죠 자 이게 낫겠죠 늘 그 자리 풀배 난 이렇게 한여름 해바라기처럼 늘 그 자리 온몸이 만신장이 되어도 그대를 품는 줄 아셔요 그대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있다면 지나간 봄밤은 잊어도 좋으리 우리들의 봄은 가고 또 가더라도 온다는 기약만 있다면 믿고 지킴이 있을게요 늘 그 자리 그리운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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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이 확실시예요? 아 문재인 당선 확실시예요? 음 음 나영러님, 훌륭한 교수님, 백일장, 설회선배 백일장 수상 축하드려요. 멋진 배종숙 시인님, 이수진 시인님, 서희정 시인님, 설회섬 백일장 수상 축하 축하드립니다. 풀방구리님, 꿈백님의 열정도 성실도 못져요. 서희정님, 감사합니다. 나영러님, 풀방구리님, 나영러님, 안녕하세요. 김부배님, 문재인 대통령 확정, 광화문으로 이동 중이랍니다. 아, 그래요? 확정됐어요? 나영러님, 풀방구리님, 반갑습니다. 보나드 보틀러님이 사행시 올렸네요. 보나드 보틀러님, 벌써 확정인가요? 풀방구리님, 예. 서희정님, 늘 그 자리 멋지네요. 작작작. 보나드 보틀러님, 와우. 풀방구리님, 오, 표차가 많으니까요. 풀방구리님, 맞아요. 처음부터 쭉. 풀방구리님, 그랬듯이. 김부배님, 네. 꿈과백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문호님, 와락. 김부배님, 꿈백님, 축하합니다. 꿈과백님, 부배언니, 부끄러워요. 풀방구리님, 와락. 꿈백님, 안녕하세요. 꿈백님, 감사합니다. 꿈백님, 풀방님, 와락. 자, 우리 꿈과백님이 백일장 수상하셨어요. 설의선배 백일장. 서의정님, 꿈과백님, 달의양님, 낭만 대통령 이렇게 4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꿈과백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또 N7개 수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뚜기님의, 나잉러님의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아이신나, 사행시입니다. 아이신나. 네, 아이신나. 자, 아이신나. 같이 한번 볼까요? 음, 아이신나.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커피잔. 커피잔은 한 단어죠. 커피잔 속에 그리움 떠 있네. 네, 이리저리, 이리저리 붙여도 되죠. 이리저리 머리, 룰은 안 해도 돼요. 머리 흔들지만, 흔들지만, 지워지지, 지워지지 않네. 에, 떠서, 아메리카, 커피잔 속에 그리움이, 그리움 떠서, 그리움이 떠서, 그리움이 떠서, 그리움이 떠서, 이리저리 머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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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대도, 흔들어 대도, 흔들어 대도, 지워지지 않네. 신발이, 신발이 다 닳도록 뛰고, 뛰고, 또 뛰어도, 또 뛰어도, 신발이 다 닳도록 뛰고, 또 뛰니, 뛰니, 나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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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나비처럼, 온몸이, 한결, 온몸이, 한결, 가벼워 지네. 이렇게, 아메리카노, 커피잔 속에, 그리움이 떠서, 아메리카노, 커피잔 속에, 그리움이 떠서, 이리저리 머리 흔들어 대도, 지워지지 않네. 그 다음에, 신발이, 신발이, 다 닳도록, 뛰고, 또 뛰니, 나비처럼, 온몸이,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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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워 지네. 이럴까?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가, 아이신나가 또 있네요. 아이신나로 통일했네요. 아이신나. 아주 이쁜 귀염둥이, 재롱둥이, 이 집에 웃음강사, 웃음강사 있어요. 신나게 춤추며, 노래 부르며, 웃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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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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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살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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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살박이 선주의, 선주, 웃기는, 나의, 내살박이 선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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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주, 내살박이 선주, 그럼 되죠. 내살박이 선주, 내 친구, 웃기는, 나의 친구, 내살박이 선주, 이렇게. 아주 이쁘고, 이쁜 귀염둥이, 재롱둥이, 이 집에 웃음강사 하나 있어요. 신나게 춤추며, 신나게 춤추며, 노래까지 부르며 웃기는, 신나게 춤추며, 노래까지 부르며 웃기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내살박이 선주, 이러면 되지 않나요? 아, 아주 이쁜 귀염둥이, 재롱둥이, 이 집에 웃음강사 하나 있어요. 신나게 춤추며, 노래까지 부르며 웃기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내살박이 선주, 이렇게. 음,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자, 아, 아이 신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토록, 아름다운이 한 번 썼잖아. 아, 이 초록, 이 초록, 이토록, 이토록 오묘한 작품, 작품 속, 속에서,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토록 오묘하고, 오묘한, 이토록 오묘한 작품 속에서, 신바람, 꽃바람, 신바람, 끝바람, 부러오니, 부러, 부러오니, 나홀로 돈딱길,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이러면 되겠지. 아, 아이 신나. 아,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토록 오묘한 작품 속에서, 자연 속에서, 신바람, 꽃바람, 신바람, 꽃바람, 절이, 절이 부러오니, 나홀로 돈딱길, 나홀로 돈딱길, 돌고 돈다, 아, 아이 아파요.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눈이 스마트폰 네모. 네모는 너의 의무지. 네모 상자 속에 아파요. 눈이 스마트폰 네모. 스마트폰 네모 상자 속에, 아, 이 세상 지구촌이 살고 있어. 아파요.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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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파요. 예, 이 세상 지구촌이, 눈이 아파요. 이 세상 지구촌이, 스마트, 스마트폰 속에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살고 있어. 신통, 신통망통? 신통방통 아니야? 신통방통. 신비스러워. 나, 나일강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에, 정보에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이 세상 지구촌이, 스마트폰 속에 살고 있어. 신통망통. 신비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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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강의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마구 쏟아지는 정보에 빙글빙글, 이렇게. 아파요. 눈이 아파요. 빙글빙글, 그럴까? 빙글빙글. 이 세상 지구촌이, 스마트폰 속에 살고 있어. 신통망통. 신비스러워. 빙글빙글, 빙글빙글, 한번 더 해볼까? 빙글빙글. 나일강, 나일강, 나일강 폭포처럼 마구 쏟아지는 정보에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래도 될까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아이 신나. 나양랑. 아메리카노 커피잔 속에 그룹이 떠서 이리저리 머리 흔들어대도 지워지지 않네. 신발이 다 닳도록 뛰고 또 뛰니, 나비처럼 온몸이 가벼워 비로소 가벼워지네. 아주 이쁜 귀염둥이 제롱둥이, 이 집에 웃음강사 하나 있어요. 신나게 춤추며 노래까지 부르며 웃기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네살박이 선주.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토록 오묘한 자연 속에서 신바람, 꽃바람, 철이 불어오니, 나울로 돌담길 오늘도 돌고 돈다. 아파요, 눈이 아파요, 빙글빙글. 이스랑 지구촌이 스마트폰 속에 살고 있어. 신통방통, 신비스러워, 빙글빙글. 나일강 폭포처럼 마구 쏟아지는 정보에, 빙글빙글. 신통방통, 신비스러워, 빙글빙글. 신통방통, 신비스러워, 빙글빙글. 신통방통, 신비스러워, 빙글빙글. 님 신비로움 자꾸 궁금해지죠 어 원하드 버틀러 님 크크크 민망합니다 예 음 풀방울 님 흐흐흐 꿈바백 님 흐흐흐 흐흐 흐흐 족들 인가 에 꿈바백 풀방울 님 꿈백 님 고고이 했지롱뇨 고고이 뭐야 아 풀방울 님 아이 신나 그 꿈바백 님 풀방울 님 좋아요 멋져요 예 고마워요 짱 에 음 풀방울이 님 귀염둥이 재롱둥이 아이시나 좋아요 꿈바백 님 오 정주희 시인 님의 시심이 아름답습니다 아 나영러 님 훌륭한 교수님 뭐 에프고 멋진 교정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꿈바백 님 영러 님 와락 꿈바백 님 버틀러 님 까꿍 버틀러 님 어 헵 헵랩이 뭐야 험랩이 뭐야 아 김보배님 오뚜기 님 나영러 님 이신가요 에 음 나영러 님 꿈바백 님 신 와락 꿈바백 와락 너무 너무 만나서 너무 좋아요 나영러 님 내 김보배 시인 님 풀방울 님 흐흐흐 자 버나드 버틀러 님의 아이신 신나가 올라와 있네요 자 교정본 에 도전할까요 자 교정본 4 버나드 버틀러 님 아 아 아 아무래도 한계에 다다른 띠고 것이죠 띠고 아 한계에 다다른 같아 음 아 이 이 세상은 더 이상 이 세상은 더 이상 신 신선할 것도 흥미로울 것도 없어 에 에 나는 나는 이 세계를 감산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에 에 아브라크 사슬을 향해 에 에 너무 길어 음 한쪽이 너무너무 길어 아무래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음 더 이상 아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은 더 이상 음 신선할 것도 흥미로울 것도 없어 에 에 에 나는 나는 이 세계를 감싼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나는 이 세계의 껍질을 파괴해.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안으로 파괴해.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파괴해. 안으로 써야 되나?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파괴해.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뚫고 날아갈 거야.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좋은데요? 좋은 것 같아. 신선하죠? 아무래도 한계에 다 다른 것 같다. 이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기대할 것도, 기대할 것도, 신선할 것도, 흥미로울 것도 없어. 이렇게 좀 비슷해야 돼.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아브라크 사슬을 향해.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신 나, 버나드 버틀러. 아, 아무래도 한계에 다 다른 것 같아. 이, 이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신선할 것도, 흥미로울 것도 없어. 나, 나는 이 세계를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또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안으로부터 하자고? 안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안으로부터 하자고? 안으로부터, 안으로부터 파괴해 날아갈 거야. 안으로, 안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안 해도 되지 않나? 나는 이 세계를 안으로, 안으로부터 파괴해 날아갈 거야. 안으로부터, 당연하지. 껍질이 쌓여있다면 안으로부터 파괴하겠지. 이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안으로부터 하면 너무 평범해. 안으로 파괴해가 더 신선한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안으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안으로부터 보다는, 뚫고는 너무 평이하잖아. 뚫고는 너무 평이해. 평이하니까 파괴가 더 낫겠는데? 평이한 걸 얻지 마세요. 평이한 거는 점수가 없어요. 풀팡구리님, 냄새가 나요. 버나드님, 데미안 냄새가 난다고? 버나드 버틀러님, 알아차리셨군요. 나잉러님, 풀팡구리님, 감사합니다. 꿈과백님, 버나드님, 멋져요. 도전하세요. 네, 풀팡구리님, 네, 조금. 요즘 제가 살짝 읽는 중이어서요. 버나드 버틀러님, 아, 넵. 나잉러님, 그림 멋져요. 네, 풀팡구리님, 버나드님, 멋져요. 버나드 버틀러님, 그래, 버터를 좀 발라야겠어요. 너무 평이하면 안 돼요. 너무 평이하면 점수가 낮아요. 점수가 낮아요. 알았죠? 우리 버나드 버틀러님이 열심히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정당하게 도전하세요. 버나드 버틀러님, 정당하게 하자고. 봐봐. 풀팡구리님은 이미자 시인이세요. 그래서 이미 시인으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시가 한 200평가량 될 거예요. 나잉러님은 이렇게 풀팡구리님은 천안 살고요. 나잉러님은 목포 살고요. 나잉러님도 지금 시가 한 30평 되죠. 30평. 그리고 허니님은 제주도 살고 있고요. 50대. 서희정님은 광주 살고 있고요. 여기도 50대 초반. 맞죠? 김부배님은 서울 살고 있고요. 그런데 연세를 잘 몰라요. 듣기로는 49세라는 말이 있어요. 풀팡구리님 있고. 꿈과백님. 꿈과백님은 울산 살아요. 울산. 시인으로 데뷔했고요. 그리고 시인으로 데뷔했고. 그리고 시조시를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김부배님은 시집을 세 번째 냈죠. 세 번째. 세 번째 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세 번째 맞죠? 세 번째 냈어요. 그 다음에 맞죠? 세 번째 내셨어요. 문단 대비하셨고요. 연세는 49세. 네. 49세. 맞죠? 그런데 우리는 다 밝혔는데. 어찌하여 버나드 버틀러님은 자신을 숨기나요? 김부배님은 49세 맞대. 네. 네. 맞다요. 자.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벌써 58분 됐네요. 다 됐네요. 자. 궁과백님 꽤 있고. 이걸 하고 마칠까요? 네. 오늘 선거 결과를 봐야 되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아이신 나. 궁과백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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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거 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일에 웃제. 아. 이거 했어. 이거 했다고. 이거 했어. 어디서 했냐면. 아까 여기서 했는데. 여기 했잖아요. 아이신 나. 배정수.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런 일이 우째 있노. 신사 체면이 있지에. 나설 일이 아니다 아이가. 이렇게. 아까 했어요. 아까 꿈과백님이 못 봤구나. 또 꿈과백님이 경기 천년채. 경상도 갔으나 기질은 억세서 천만번 흔들어도 연련하지 않는 체질 아니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속마음도 했어요. 속마음. 꿈과백. 속마음. 사공에 하루하루 돗대는 납풀대고. 생각의 가슴속엔 강바람 일렁일렁. 아리탄 진심을 싣고 도란도란 흐른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작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래 나와라. 나와라. 짠. 새벽이 날에 펴면 김부배. 따스한 오늘이 웃음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인연의 순결이 오히려 서러워 붉게 타오를 수 있을까. 수많은 인연들이 색색으로 전율되어 시감고 돌고 돌아 그리움 빛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연두빛 물오름도 흐르는 시간에 걸터앉아 목마름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 고장난 세월의 아린 아픔 느끼며 하임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 어느새 흔들리는 수줍음으로 맥박소리 있게 안고 꿈꾸는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정주의. 머물지 않는 순간 앞에 못다 삭힌 그리움이 끈적끈적 녹아 흐른다. 허기진 간절함을 반쪽 가슴에 묻고 거친 숨 몰아쉬며 하얀 목마름이 벤치에 걸터앉는다. 시감고 있던 회원은 거미줄에 매달려 대롱거리고 가끔씩 토해낸 외침은 길게 휜 그림자로 눌러둔 울분까지 까맣게 태운다. 뒤뚱대던 시간이었고 올가멘 매듭 반지락거리다. 밤새워 찌어낸 앳걸음 꼬기꼬기 첩고 또 첩는다. 서러센배 백일장 수상작품 서이정 한 번의 눈웃음 항상 세 번 바뀌도록 잊을 수 없어 의자에 주저앉아 봄날의 추억 다시 되십고 있어요. 아이 신나 이삼순 아득하고 푸르른 산과들 이리저리 즐거이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던 어린 시절 나에겐 보석같은 추억이에요. 묻는다 풀방구리 눈 떠도 눈 감으냥 깜깜할 때 우두커니 서서 짙은 그리움 토해내며 노을빛 바라볼 때 구석진 자리안켠 얽기설키 미로같은 사연 자리틀 때 때로는 굳이 말하기 싫을 때 아찔한 초소 쏟아질 때 절뚝거리는 소름이 친친 눈물 말아물 때 초조한 민낯으로 너스레 떨 때 괴로움의 고통이 들이닥칠 때 더러는 모르거나 거꾸로 가라앉힐 때 오로지 딴 길 몰라 우둔하게 걸어갈 때 묶인 옆면의 고리 우연히 끌어당길 때 차갑게 허물다가 치열하게 쌓을 때 묻는다 속마음 꿈고백이 백 사공에 하루하루 돛대는 납풀대고 생각의 가슴속엔 강바람 일렁일렁 빠릿한 진심을 싣고 도란도란 흐른다 경기천년체 꿈고백 경상도 갔으나 기질은 억세서 천만뱀 흔들어도 연련하지 않는 체질 아이가? 아이 신나 꿈고백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런 일이 우째 있노? 신사체면 있지에 나설 일이 아니다 아이가? 늘 그 자리 풀배 난 이렇게 한여름 해바라기처럼 늘 그 자리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도 그대를 품을 줄 아시어요 품는 줄 아시어요 그대 마음이 온전히 이곳에 있다면 지나간 봄밤은 잊어도 좋으리 우리들의 봄은 가고 또 가더라도 온몸은 기약만 있다면 믿고 지키며 있을게요 늘 그 자리 그리운 내 사랑이요 아이 신나 버나드 버틀러 아무래도 한계의 다다른 같아 이 세상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신선할 것도 흥미룰 것도 없어 나는 이 세계의 껍질을 안으로 파괴해 날아갈 거야 아이 신나 나영는 아메리카노 커피잔 속에 그리움이 떠서 이리저리 머리 흔들어대도 치워지지 않네 신발이 다 닳도록 뛰고 또 뛰니 나비처럼 온몸이 비로소 가벼워지네 아주 이쁜 귀염둥이 재롱둥이 이 집에 웃음강사 하나 있어요 신나게 춤추며 노래까지 부르며 웃기는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네살박이 선주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트로 고묘한 찬 속에서 신바람, 꽃바람 너 저리 불어오니 나울로 돗담길 오늘도 돌고 돈다 아파요 눈이 아파요 빙글빙글 이 세상 지구촌이 스마트폰 속에 살고 있어 신통방통 신비스러워 빙글빙글 나일강 폭포처럼 마구 쏟아지는 정보에 빙글빙글 네 다 했죠 안 한 분 없죠 김영래님꺼 나영래님꺼 풀벨님꺼 배종숙님 꿈과병님꺼 풀방구리님꺼 이삼순님꺼 정주인님꺼 김부배님꺼 안 한 분 있나요 보나드 버틀러님꺼 다 했죠 꿈과병님이 하나 있네요 아 요거 있어요 음 요거 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음 자 꿈과병님의 아이신 나 자 아이신 나가 하나 있네요 예 자 아이신 나 이것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개표를 봐야 되겠어요 개표 볼 필요도 없나요 벌써 끝났어요 아이신 나 이거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아이신 나 예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아이신 나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스크림처럼 향기 포개진 방울 이 이롭게 납풀 납풀 되면 납풀 납풀 대면 아 신 신비스러운 먹거리에 톡톡 나 나붓이 이끌리네 아이스크림처럼 향기 포개진 방울 포개진 방울방울 향기 아이스크림처럼 향기 포개진 방울방울 향기 포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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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방울 이롭게 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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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혹적으로 납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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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 납풀 거리면 납풀 거리면 신비스러운 먹거리에 납풀 거리면 신비로운 먹거리에 가슴이 톡톡 나붓이 발걸음 발걸음까지 이끌리네 이렇게 할까 가슴 가슴이 톡톡 나붓이 발걸음까지 이끌리네 이렇게 할까 자 아이 신나 꿈고밥 아 아이스크림처럼 향기 포개져 방울방울 이토록 매혹적으로 납풀 거리면 신비스러운 먹거리에 가슴이 톡톡 나붓이 발걸음까지 이끌리네 이렇게 누구누구 도깨비 외계인이십니다 도깨비 외계인이라고 난 도깨비가 아니고 정식으로 외계인이에요 애플 아이스크림 라인 크루 포 리트 파이널 크루 라인 아이스크림 외계인 애플 포 리트 파이널 라인 스푼 크루 레일 아이스크림 소 콩마 소 콩마 올리 올리 샹 그리 쇼 피싱 더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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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페리 나 페리 탐 땀 나 페리 탐 꼬 꼬 꼬 소 왜계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대선 개표방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안으신 분은 업을 해주시고 업을 해주시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영러님 풀방구리님 보나드 머틀러님 허니님 서희정님 김부배님 꿈과백님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 교정료 별풍선수 아저씨 김부배님 풀방구리님 꿈과백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낭만 대통령의 첫 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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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